최근에 우리 연예계 활동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한류 문화가 지금 많이 폭풍처럼 전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BTS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러면서 많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문화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알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정작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당황을 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문화 콘텐츠를 가진 나라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언어에서 보면 역사를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도 만나보면 하는 말이 특히 중국인들과 만나는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말을 하면 항상 그 질문을 받는답니다. 한국의 역사 뿌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참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인 중국인들 만나보면 항상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어떤 말하냐면 당신들 한국은 우리 중국의 옛날 고대 식민지였다. 이런 내용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울분이 치오르시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배우는 역사는 언어에서 보면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또 우리 한민족의 역사, 한국의 역사의 주체적인 그런 역사관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달이라든지 언급드렸던 배달이라든지 당군조선에 대한 기록은 언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다 사라졌고요. 그 사라진 당군조선을 대신해서 우리 역사의 첫 폐지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인 기자, 중국인 이만 그리고 중국의 한사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첫 시발철처럼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문제가 지금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2세, 3세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친구한테 전할 때 떳떳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 거지를 떠나서라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에서 보면 올바른 역사가 있는데도 그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언어에서 보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한사랑은 앞으로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한류, 한 1억 정도의 세계인들이 한류 문화 속에서 한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의 실체를 보고 싶고 하는데 그런 분들께 한국 문화의 콘텐츠, 특히 K-History, 한국의 올바른 역사하고 K-Culture, 우리 한국의 원래 문화의 원래 순수성, 그리고 전세계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한국을 올바르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언어에서 보면 길잡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대한사랑이 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